저거 조명, 우와 되게 특이하다. 가자. 너무 예쁘지. 행성 같아, 행성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청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리 와봐. 잘 잤어? 아, 김밤비. 귀엽죠? 바로 인형이다, 인형. 어머, 나 왜 저래? 김밤비 씨랑 커플이네요, 이런 색깔이. 아, 그러게요. 확실히 지금은 관심이 없으시다, 벤비. 일단은 쇼파 쪽에 뭔가 담요 같은 게 있다는 건. 그렇지. 아, 맞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글로 가는 거지. 굉장히 오랜 시간 저기서 보낸다는 거야, 쇼파에서. 근데 방금 일어나셨는데. 저러다가 또 모든 사람은 똑같아. 밖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집에서 저러고 있죠. 근데 요즘 안무 연습 엄청 심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렇게 뻗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저때 한 48시간 하고 막 30분 자고 1시간 자고 이래서 정신이 좀 메롱메롱한 상태예요. 안 평소에 적어주세요. 네. 아니, 아니. 다, 다. 아니야. 제가 쟤를 먼저 꺼내야겠어. 슉, 슉. 슉, 슉. 슉, 슉. 슉. 어, 이거. 두 권식 반식. 네, 맞아요. 선물받았어요. 선물받아서 그때부터 꾸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. 저거 어디서 놨어요? 옷도 선물받고. 다 선물받고. 찜질방처럼. 물통도. 맞아요. 같이 세트로 와요. 아, 정말. 오, 맛있어. 그렇지, 계란 필요하지. 먹는 것까지 완전 완벽하게 하자. 야, 기분 제대로 되네. 60도? 60도는 너무 안 뜨거운 거예요? 진짜 덥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적응이 됐는지 점점 높이기 시작했어요. 저는 물 온도만 생각하다가. 60도면 이제 다 해서 끝나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. 수비드로 익힌 거죠, 거의. 60도면 물은 말도 안 되고. 아마 공기니까. 네, 공기라서 괜찮아요. 반식욕이 건강에 좋아요.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가 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고. 아, 귀여워. 그리고 저게 이제 그냥 하면은 땀이 많이 안 나요. 아, 땀빵처럼. 네, 그래서. 네, 그래서. 얼굴이 좀 작아진다. 두께가 좀 빠지고. 두께가 좀 작아진다. 땀빵. 좋다, 땀빵이나 진짜. 근데 나 저거 사고 싶다. 아, 시원하겠다. 진짜 시원해요. 저거의 쾌감이. 아니, 얼굴이 반쪽이 됐어. 땀? 진짜. 오, 진짜 두께가 싹 반이셨네. 아, 더워. 웃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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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, 으. 약간 찬찬하면서. 댄스 같은 건데. 이렇게. 룸 서비스 왔습니다, 이런 느낌으로.